다이는 지옥이다. 다이는 지옥이다. 지옥은 왜 있을까? 다 찍는 거야. 오케이입니다. 뱀! 어? 조명만 따르면 조명만 날려주세요. 동호는 이제 꺼내줘요. 제가요? 네. 아싸! 이거 좀 먹자. 너무 맛있어. 근데 이거 먹자. 먹는 것도 없잖아. 필요할 것 같아. 난 술이 없네. 진짜요. 술, 술 먹자. 차량은 뱀. 악수는 좀. 아니 악수가 아니라. 이거 비즈니스 생각한다. 여기,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해도 돼. 자꾸 막 그러잖아. 또! 또 다 가꾸잖아. 어떻게 왔어. 혼자 왔어. 형. 나 뭐 이래요. 자, 갈게요. 절반은 어디 갔지? 남아 혼자 옷도 이래가지고. 아주머니한테 얘기해서 다음부터는. 아, 맞다. 다음부터는. 아, 한번 보죠. 아니까. 모기. 모기 새끼야. 선풍기가 모기한테 찍어. 모기가 안 와? 모기가 올 수가 없잖아. 막 이렇게 막 이런 데로 숨어있어. 그건 어쩔 수 없잖아. 지나면 가속도 받아가가지고. 팍 있잖아. 그거 로켓, 그거는 어쩔수 없잖아. 원래 꽃을 끝의 속도에 100밖에 고쳐가지고. 안 빠지면. 그건 어쩔 수 없잖아. 대회비. 달고 다녀? 대회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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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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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한 번 더 해야 해. 저거 이게 따로 제가 볼까? 네, 볼만이요. 야, 야, 50미터야, 50미터. 잘라드리면. 언니, 일부러 큰 거 먹으려. 오늘 저녁 먹어요. 시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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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는 주입니다.